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디오 임포트, 오디오 파일을 큐베이스로 불러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 파일 브라우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미디어베이 영상을 다루면서 그 영상 안에 살짝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미디어베이를 총괄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그 부분만 이렇게 노출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그래서 아예 이 파일 브라우저 이 부분만 따로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영상 준비했습니다. 바로 설명 드릴게요. 오디오 임포트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같은 이런 외부 샘플들을 많이 활용하는 이런 상황에서 스플라이스나 아니면 어디에서 샘플을 직접 자르거나 가공하거나 어디에서 받거나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죠. 유튜브 같은 영상 작업을 할 때도 그렇고 힙합이나 EDM이나 비트메이킹 요즘 같은 이런 코드메이킹, 비트메이킹 같은 이런 작업을 할 때도 외부 샘플들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럴 때 전통적으로 큐베이스에서는 오디오 임포트를 어디서 했느냐 파일 들어가면 여기 임포트 메뉴 들어가서 오디오 파일 이런 식으로 했고요. 예전에는 샘플 CD 이런 걸 쓰죠. 저 어렸을 땐 샘플 CD 썼는데 아직도 집에 많이 보관이 되어 있지만은 거의 이제 열어보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었죠. 어쨌든 그럴 때는 이런 오디오 CD에서 바로 추출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거의 뭐 이런 거 안 쓰죠. 근데 오디오 파일로 해가지고 임포트를 해서 가져오면은 간혹가다 오류가 난다는 그런 질문도 있으셨고요. 해외에서도 제가 조금 해외 포럼이나 이런 데 구글에서 조금 더 정보를 보니까 좀 큐베이스에서 알려져 있는 유명한 버그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도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이거 쓰지 마시고 아주 유용한 파일 브라우저 기능을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한번 따로 한번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전통적으로는 임포트 해가지고 오디오 파일을 부를 수 있지만 거의 뭐 이렇게 잘 안 부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거 안 쓰면 대부분 다 드래그 앤 드롭이죠. 외부에서 파일 폴더 열어가지고 그거를 큐베이스 안으로 드래그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방법을 다 잊어버리셔도 좋을 너무나 유용한 방법입니다. 특히 스플라이스나 이런 데서 외부 샘플 많이 구하셔가지고 쓰는 분들은 이 기능 혹시 모르셨다면 꼭 이거 습관 들으셔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서 이 VST되어 있는 부분을 미디어 베이 쪽으로 넘어가면은 여기 밑에 파일 브라우저가 있죠. 파일 브라우저 이 항목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전에 미디어 베이 영상 때는 이 페이보잇이라는 항목을 제가 그다지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갔었는데 그것과 연관 지어가지고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 파일 브라우저 항목을 누르시면요. 그냥 너무 간단해요. 뭐 에블톤 라이브나 다른 데서도 다 쓰듯이 특히 에블톤 라이브나 애플 스튜디오나 이렇게 샘플을 많이 쓰는 그런데 특화되어 있는 DAW 프로그램들은 파일 브라우저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큐베이스는 이 기능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생기자마자 아주 유용하게 저는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제 쓰시면 되느냐. 누르시면 간단해요. 이 안에 윈도우 탐색기는 아니면 뭐 맥에서는 파인더 이런 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파일 브라우저 누르고요. 저는 이제 자주 쓰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요. 제가 이제 샘플 지정해 놓은 거 뭐 퀀텀 제가 이제 구입해서 쓰고 있는 샘플인데 그거 한번 들어볼게요. 약간 소리가 클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라이저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 올라가는 거 이렇게 바로 미리 듣기 해보실 수 있어요. 큐베이스에서 기본 제공하는 미디어 베이에 있는 샘플 쓰듯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떤 샘플이라도 그 오디오 소스라도 바로바로 미리 듣기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때그때 가져와서 여기서 드래그인 드롭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더블 클릭 해도 되고요. 그래가지고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시 뭐 이런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붐 바로바로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어디에서 파인더나 윈도우 탐색기 따로 열어놓고 거기서 드래그인 드롭 하실 필요도 없고 오디오의 임포트 기능 쓰실 필요도 없고 바로 여기서 확인하셔가지고 그냥 드래그해서 가져오셔도 되고요. 이런 이제 화면 뜨는 거는 Do Not Ask Again 하신 분들은 안 뜰 거예요. 요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디오 소스 가져오시는 분들 중에 조금 이렇게 소스가 조금 이상하게 되어있다. 어떻게 이거 설정하느냐 이런 거 물어보신 분들 간혹 계시더라고요. 요거는 프리퍼런스에 있습니다. 그거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어쨌든 요런 식으로 이제 요렇게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임포트 하셔가지고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불러볼까요? 더블 클릭으로 이번에는 한번 불러볼게요. 다운업, 서브드롭, 이렇게 이제 서브드롭, 다운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죠. 요런 거. 이번에는 더블 클릭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더블 클릭하시면 요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이렇게 불러줘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참고로 설명 하나 드릴게요. 어떤 파일은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돼가지고 파일이 이렇게 늘려져 있고 여기 위에 표시가 없는데 어떤 파일을 요렇게 보시면은 요기 요렇게 물결 표시 지렁이 같은 물결 표시 같은 거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뮤지컬 모드가 켜 있는 경우입니다. 큐베이스에서 강제적으로 그 샘플마다 조금씩 달라요. 강제적으로 템포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동으로 이 뮤지컬 모드가 켜지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 이 뮤지컬 모드를 끄는 방법은 어딨냐면 아주 간편하게 여러 방법이 사실 있는데 아주 간편하게는 요 이벤트 요 클립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 요기 뮤지컬 모드라고 있습니다. 요 항목이 혹시 안 나오시면은 여기에서 인포뷰가 여러분들이 가려져 있으면 안 나와요. 인포뷰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뮤지컬 모드 꺼볼까요? 그러면은 요렇게 딱 되어 있죠.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렁이 표시 같은 게 없어졌죠? 이거 뮤지컬 모드를 키면은 강제적으로 어떤 템포나 이런 걸 인식해서 맞춰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가져와 볼까요? 그러면은 요렇게 가져왔습니다. 요렇게. 그럼 이것도 뮤지컬 모드가 딱 켜 있죠. 그러면은 아 나는 뮤지컬 모드 필요 없는데 그러면은 끄시고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원소스는 이거란 얘기에요. 근데 뮤지컬 모드를 키니까 강제적으로 이렇게 두 마디에 딱 넣어버렸죠. 템포가 조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원소스와 그러니까 그런 게 싫으시다는 분들은 뮤지컬 모드를 끄시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뮤지컬 모드 그대로 놔두시고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샘플 또는 특정 폴더나 이런 데 정리해 놓으신 거 스프라이스 폴더 이런 데 정리해 놓으신 거를 바로바로 여기서 그냥 불러올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페이보릿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쓰실 것 같은 그런 폴더를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Add Favorite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Add Favorite을 클릭을 해 주시면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저는 미리 해놨기 때문에 바로 보여드릴게요. 홈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페이보릿 항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쓸 것 같은 폴더 그러니까 스프라이스들 아니면 외부에서 구한 것들 아니면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서 무료로 배포하는 것들 뭐 유튜브에서 기본 제공해 준 소스들 뭐 어쨌든 모아놓은 게 있다. 그러면 그 폴더 정리를 잘 해주시고 그거를 Add Favorite을 해주시죠.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글리치 머신 뭐 하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게 라이저만 따로 때로 해놨는데요.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폴더 이거는 제가 뭐 그동안 한 10여 년 넘게 뭐 이것저것 샘플들 소스들 모아놓은 어떤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 따로 저는 또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바로바로 접근이 용이하게 해놨습니다. 파일브로저를 쓸 때는 그때그때 찾아가지고 이것저것 들어보면서 빨리빨리 이제 해본다면 그중에 너무 자주 써서 유용한 것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미디어베이의 샘플 목록 딱 정해놓듯이 Favorite 항목에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윤주였습니다.